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왠지 전날 그 무시무시했던 잠자리녀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뭐랄까 반찬 헌신요.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뿐이구요. 그럼 봅시다. 제목 지난 7년 동안 제 나름 열심히 반찬 뒷바라지 아니 헌신을 했는데 결국 환승이별 당했어요. 이 엄청난 배신감에 자꾸 하루하루 눈물만 나옵니다. 왠지 남자친구에게 환승이별 당하고 혼기도 놓쳐버렸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34살 여자입니다. 전 남친은 38살이에요. 작년까지 총 7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환승이별을 당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남친은 원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시작을 한 삶도 잘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손대는 일이 잘 풀려가지고 한마디로 되게 잘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직장에서 계속 커리어를 열심히 쌓으면서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반찬도 갖다주고 또 요리를 해주기도 그렇게 하는 식으로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또 항상 바쁜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맞춰주고 그렇게 배려해가며 헌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게 안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 연애하다가 제가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정말 조심스레 꺼냈을 때 남친은 그래요. 자기 집안이 빌딩과 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대며 아직 결혼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상한 핑계를 대는 거야. 계속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말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지금 이렇게까지 이 지경으로 와버렸어요. 그동안 남친이 저한테 청혼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도 못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특히 저랑 달리 남친 본인은 급할 게 없다고 느끼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저 혼자만 안달나서 매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또 비참했지만 그래도 설마 배신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남친을 믿고 계속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만나기도 했고 또 남친도 결혼 정량기가 이미 넘어버린 시점이니까 비록 그래 내가 자존심은 좀 상해도 결국은 나한테 청혼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정말 미련한 짓거리였어요. 안하더라고.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결혼하지 않을 거면 그냥 헤어질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날 차였어요. 꺼지래요. 그렇게 이별을 하고 저는 한동안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저를 차버린 남친이 올가을 29살 여자랑 결혼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한테 저는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결혼 정량기도 지나버리고 제일 이쁜 시기도 지나버렸고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성을 물색하고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그지같고 억울해요. 전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그래요. 쓴이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잘 알겠어요. 근데요. 뒷바라지와 현신이라는 표현은 이 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남자친구 사업 다진... 남친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일이 막 불안정할 때부터 계속 옆에서 도와주던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잘됐다며 그 사람이 가졌던 것들이 글쓴이에겐 너무나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겠지만 애초에 이건 내 게 아니다. 본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생을 사세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니까 이거는 환승이라는 말도 안 맞습니다. 이게 팩트라고요. 내 댓글 아니 반찬 해다 주는 게 무슨 뒷바라지의 헌신이야? 이 아줌마 지금 장난하나? 아이씨. 특히 마지막에 지갑 까불다가 끝내놓고는 뭔 환승이래? 2번 아니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남자구만. 그런 남자에게 쓴이가 뒷바라지와 헌신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남자가 잘못한 건요. 간접적으로 쓴이와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뿐이에요. 정확하게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남자가 그걸 안 한 거지. 그런데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본인이 먼저 결혼 말을 꺼냈는데 남자가 이렇게 회피를 한다? 그럼 헤어지자고 해요. 보통. 근데 봐봐. 쓴이는 남자 조건이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스스로 자기 혼자 희망회로 돌리면서 기다리다가 똥된 거고. 또 네가 찼네. 댓글. 그렇지. 남자가 반드시 결혼할 거다. 혼장담하면서 구라를 깐 것도 아니고 거기다 쓴 일은 결혼할 거란 말조차 꺼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경우래요? 본인 혼자 희망회로 돌리며 꿋꿋하게 버틴 거 아니냐고. 자기도 나이 많고 하니까 날 버릴 수야 없겠지. 왜 이런 멍청한 기대감을 가졌는지 참 안타깝다. 3번. 그러면 남자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 이전에 쓴이 같아 그지 같은데 이거는 남자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남자의 조건을 사랑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딴 여자에게 환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 네가 먼저 헤어지자 했다며. 4번.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 이건 환승이 아니죠. 신세 한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다른 남자랑 만나요. 근데 말이지. 전 남친처럼 좋은 조건인 남자는 절대로 못 만난다는 거. 이건 쓴이도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전 남친도 알고 있어요. 쓴이랑은 처음부터 연애만 할 생각이었고 30대 중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부담이 됐는데 쓴이가 먼저 헤어지자니까 완전 콜. 개꿀. 이러고 헤어진 거지. 어? 이거 쓴이 빼고 세상 모두가 다 알아요. 끌 끌 끌 끌 5번. 어머나 고작 이런 걸로 뒷바라지와 환승이라니. 또 헤어지고 만났는데 환승이라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봐요. 정신 좀 차려요. 한심하게 살지 말고 마는 거야 이게. 6번. 그 여자 쓴이보다 나이만 어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자 나이는 알고 스펙은 모른다는 걸 보니까 이게 더 이상하거든 우리는. 집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쓴이보다 훨씬 더 낫죠? 그렇죠? 7번. 남자가 가난한 공시생, 고시생, 혹은 스타트업, 창업을 하던 그런 시기도 아니고 원래부터 부유했으면 쓴이가 했다는 그 뒷바라지는 그냥 사람을 써도 될 정도예요. 아니 뒷바라지라는 말도 좀 웃기지. 그런데 왜 그랬어요? 네가 그런 거 한다고 남자가 고마워하면서 님 안 데려가요.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피해자인 것처럼 그를 썼지만 그 만남들, 그 기관들, 또 네가 했던 행동 그것들 전부 님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억울해할 게 아니고 영악하지 못했던 거니까 다음 인연 빨리 찾아보시고 사실 32살쯤에 쇼부를 봤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우리 친척 중에 쓴이 같은 여친이 있던 오빠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의대 6년 뒷바라지 했다고 일반이 합격하니까 나 책임져! 이러면서 집안에 인사 가겠다고 밀고 들어오던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여자 결국 결혼 못했고요. 친척 오빠네 부모님도 의사랑 약사 부부고 재수부터 의대 6년 내내 서울 오피스텔 전세 다 해주시고 거기서 오빠 혼자 잘만 살던 은수자였어요. 거기다 지갑 반찬 해가 바쳤다고 주장을 하는데 반찬 해주는 것도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야. 오빠가 계속 거절했는데도 꾸역꾸역 오더라고. 청소도 해주긴 했는데 깨끗하지도 않고 또 오빠가 집안에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 사람을 주 2회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밖에서 사 먹을 데가 더 많으니까 버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 만족인지 뭔지 계속 찾아왔고 결국 오빠네 부모님 선에서 컷 당했습니다. 꺼져. 그거 하는 시간을 본인을 위해 썼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결국 다 본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오빠들 결국 공부의 전문의까지 다 거치고 나서야 선봐가지고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더라고. 응? 팔반? 딱히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데이트 비용 부담도 거의 남자가 했을 것 같고 생일 같은 날마다 비싼 선물도 오지게 받았을 거고 또 데이트할 때마다 비싸고 좋은 것도 자주 갔을 것 같은데 고작 이걸 가지고 뭔 헌신이야. 아무튼 하루빨리 머릿속에서 그거 떨쳐내고 나중에 그 놈 알이 심심해가지고 자녀 이런 연락이라 잽싸게 끌어내라. 또 혹해가지고 가지 말고 너 가겠다 근데. 9번 남자가 님이랑 결혼 의사가 없다는 걸 이미 말했고 그때 정리를 했어야죠. 남자 조건 때문에 님이 붙들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네요. 환승이별은 아닌 것 같고 님이랑 헤어지고 선봐서 하는 결혼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선을 통한 결혼은 양가 집안까지 다 맞춰본 뒤에 만나는 거라 조건 맞으면 결혼 준비 같은 거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든요. 10년만한 연인도 헤어지는 게 남녀관계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미 님한테 신호를 보니까 좋네. 근데 님이 그걸 알고도 모르는 척한 거 아니냐고요. 어? 10번 아우 여기 댓글들 진짜 속이 시원하네. 아니 도대체 니가 무슨 헌신을 했다고 억울해하는 거야. 오히려 7년 동안 저 남자가 모든 데이트 비용 최소 8알 이상은 냈을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 남자 입장에선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당연히 신중해야지. 그렇게 능력 좋고 집안 빵빵한 남자라면 비슷한 레벨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나중에 탈이 안 나는 거라고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잘난 여자랑은 깔끔하게 갈러 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조건 딸리는 글쓴이랑은 위자료 줘야 되고 또 양육비 줘야 되고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지. 어? 잘나가는 남자들은 그런 거 다 생각을 하고 결혼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예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사연 몇 번 있었죠. 잠자리도 그랬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뒷바라지라는 말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뒷바라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진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머리는 좋은데 돈이 심음도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남자를 대신 생활비 주고 용돈 주고 사는 집도 이렇게 방 구해줘가지고 진짜 완전 무심양민으로 밀어줘가지고 의사를 만들었다. 이거는 뒷바라지죠. 이런 거 버리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여자 버리면. 조광지처지 완전히. 그죠? 근데 반찬 좀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걸 가지고 뒷바라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귀찮은 걸 대신 해줬다고 그걸 뒷바라지라고 생각을 하나 봐. 정말 무섭죠. 쓰니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응?